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 2, 2, 1, 1.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아, 경기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좋은 자리군요.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테네 설활컵 본선 조결위기 첫 경기 자, 제주스 슈팅 우리 될 뻔했어요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두기 차단했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멀리 보내줍니다 자, 빠집니다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부담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해도 되겠어요 전개해야죠 카제 미루 약간의 몸싸움인데요 자, 제주스 아, 좋은 패스예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마티치 자, 잘 넘겼습니다 띄워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자,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제주스 움직입니다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헤딩 기회 아, 옆으로 빗나갑니다 옆으로 빗나갑니다 아쉬운 헤딩 중면에서 중앙으로 끄고 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필드업 갑니다 시야와 발 기술이 모두 좋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패스 넘겨줍니다 자, 제주스 브라질입니다.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주심이 살짝 고민한 것 같아요. 옐로우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이바! 그대로 슛! 아, 골입니다. 나이트만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클리티 코스피입니다.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네, 잘 쳤습니다. 멋진 골커풀입니다. 슛 체크 플레이예요. 다음 플레이를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옥사이드 라인을 염지에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브라질 기다리던 선제 골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닮아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개해야죠. 밀린쿠비치 사비치입니다.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높게 띄워준 패스! 브라질 안전한 지역으로 꿀처리! 이성식입니다. 야! 아드로 인공격 이동본은 티베를 때려야 하는데요. 슛 타는데요. 이성분은 티베루 때려야 하는데요. 공격차키스탄 때립니다. 슛! 필리핀 쿠키뉴입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쿵 뺏깁니다. 반칙 선언 냅니다. 프리킥이죠. 밀린쿠비치 사비치입니다. 자, 반전이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공 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치열합니다.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걸 못 받았네요.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수비 수치에 쳐냅니다. 슛! 전반전 종료 휘슬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 킥오프입니다. 후반전은 전반정보를 한 10배 정도 재밋길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팀에서 나가는 곳.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오, 좋아요! 후반 앞으로 올립니다. 마르키뉴스입니다. 맨 끝까지 맨카를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공 놓쳤습니다. 브라질 빌드업합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이마르. 왼쪽의 선수가 있는데요. 동료와 후음을 맞춥니다. 슛! 밀린쿠비치 사비치입니다. 마티치. 자, 오른쪽 측면에 띄어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아, 3차원적인 패스예요. 좋은 선택입니다. 아, 위협적인 몸몰림. 사비치. 경기장 넓겠습니다. 측면으로. 크로스! 마르키뉴스입니다. 위기 탈출합니다.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의 진영을 좀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띄어올림 패스. 상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해낼 수 있을지. 상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전개해야죠. 좋은 패스입니다. 스승자.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패스 넘겨줍니다. 클리핑 쿠티뉴 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튕겨서 나가는 공 시비능력 대단한데요 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로윙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교체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카제미로 아 지금 시비 라인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브라질입니다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거리가 꽤 드네요 자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문앞으로 올립니다 헤딩 기회 카제미로 아 벗어납니다 상대 공격 시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시비에 중도 집중해야겠네요 마스터 시치 타이밍을 잘 못잡았군요 중요한데요 바로 띄워줍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브라질 빌드업합니다 네이마르 좋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브라질입니다 자 선수 교체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스친뉴 자 막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첫짓하면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골처리 안전한 지역으로 골처리 부 Resolver 네 공격차다 공뺐납니다 나서리 나서리 시간이 얼마 안 넘었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밀리볼비치 멀리 보내줍니다 필리핏 쿠티뉴입니다 제주스 움직입니다 주시미 경기 종료시킵니다 브라질 첫 경기 승리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 체계에 큰일이 만나요 끊기지 않고 어떤 자극을 지가 안됩니다 전형 일정입니다